야, 이쁘니까 이쁘네 내리도록 해 안 돼 왜 저래? 왜 저래? 으아아아아아 마이크 오래간만에 차보지? 네 이런 마이크는 또 색다른 마이크군요 그래? 자, 가자 저기 차 보이지? 네 멀리서 보면 진짜 집 컸지? 네 네 그치? 그렇네요 야, 진짜 오래간만에 인사해야지 뭘 인사하려니까 성빈이요 어? 성빈 성빈, 오래간만이야? 네 유럽이 뭐야? 모르겠어요 에이, 왜 그래 그럼 지금 출연하시고 왔어요, 알았어 난 갈게 인사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성주님 이거야 아니, 인사하라고 하시고 너무 이쁘지? 허편하게 무시를 해버리시면 안에 가봐도 돼요? 안에 가봐도 돼 잠겨있는데요 여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밑에서 벗어? 응 벗고 있어 얼른 벗어 들어가봐 나 벗고 있다고 얼른 벗으라고 벗고 있다고 응, 정말 응, 정말 어때? 얼른 얼른 벗지 못하고 신발 신고 써가봐도 돼요 들어왔으니까 위가 되게 좁아서 머리 조심해야 돼. 올라가, 내가 잡아줄게. 그래, 고마워. 잡아와. 아니야, 아니야. 그건 놔야지. 퇴근은 못 내려와. 준아, 그럼 빈이 못 내려와.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어때, 느낌이? 아, 아늑해요. 아늑해? 제대로 안정되게, 안정되게. 조용히 해. 됐어, 안정되게. 오, 흔들려 막. 흔들려. 준이는 이제 덩치가 커서 잡아. 거기서 못 자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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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똥꼬 찔리겠다. 딱히 여기 오기 전에 살을 뺐어야지. 뺐어. 뭐래, 얼마나 뺐다고? 1kg도 안 뺐잖아. 아니야, 1kg는 뺐어. 거짓말. 진짠데. 0.8kg 뺐지? 어때, 답답하지? 아니요. 좋아? 빈아! 오빠! 보이질 않아! 저기 검은색 형체가 오빠입니다. 응. 이쪽으로? 줘봐, 오빠 좀 더 내밀어봐. 응. 그렇지, 오빠는 할 수 있어. 위나 내려가. 오빠 먼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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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라. 빈이. 자, 이제 내려오자. 됐어! 위나! 여기! 그거 잡으면 안 돼, 그거 약해. 요거는요? 아니 아니, 그 기둥. 그렇지. 그렇지. 날이 냄새. 아 아 여행을 가면 화장실이 되게 그런데 불 옆에 켜 봐 화장실이다 약간 이거 그것처럼 생겼다 비행기 변기 그렇지 아 못생겼어 괜찮아 뭐래 무시무시하고 사람이 쳐다볼지도 몰라 화장실은 되게 잘 나와있지 매장 이게 뭐예요 베이킹 바우더 밀가루 티 차 다 틀렸어요 아빠 티 차 이건 뭐야 근데 아빠 이거 자개공 따줬어요 아빠는 아쉽게도 떨어졌어 아쉽게도 아닐텐데 인터뷰 때 얘기했어 노안에 안구 건조증에 정록색약이에요 다 왔어 열심히 했는데 기분 좋게 떨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일반 좋은 숙소 들어가서 여행하는 게 재밌을 거 같아 이게 왜 이건 하루 이틀만 전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될 거 같아 저 캠핑카가 너무 좋아 왜 저래 거리 가고 나가 됐지 아빠 우리 이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 어 이제 다시 저거 원상복귀 해봐 원상복귀 원상복귀 지측이 옆으로 하나 둘 그리고 다시 다시 구경 다 했지 궁금한 거는 없지 네 이렇게 돼서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지금 없어 됐다 자 저런 거라도 먹을래? 양념을 어떻게 먹으라고 맛있어 보이는군 이걸 오빠한테 먹으라고 그랬는데 구경 잘했지? 네 나중에 아빠가 삼촌들이랑 너네 꼭 초대할게 네 희망사항이군요 아냐 아냐 진짜로 우와 아 아 물을 못 어핀다 아냐 켜놔봐 준아 켜놔봐 켜놔봐 한번 보게 아빠 천등 천등 다 켜놔봐 이렇게니까 이쁘네 내리도록 해 안 돼 왜 저래 우아 나중에 아빠가 약속할게 알았지? 네 여기서 같이 한번 여행 갈게 네 알았지? 네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없습니다 없어? 오케이 그러면 그만 좀 해 아빠 내일 첫 여행지가 내일 첫 여행 가니까 아빠가 그럼 이건 예고편인가요? 예고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거 궁금해했잖아 집에서 이거 사진보고서 사진도 본 적 없는 거 같은데 사진 봤지 아니에요 기획안 보여줬잖아 아닌데 오빠만 만났는데 저도 못봤는데 다 못봤어? 집에 있었는데 봤는데 숨겨진 진실 오 두둥탁 됐지? 구경 잘했지? 네 자 그럼 아빠 여행 잘 갔다 올게 네 내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지금까지 성준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후 저는 절을 하게 울어 됐다 가자 가자 어디로 가요 너 집에 가야지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우히 저건 뭐예요? 됐다 바이바이 い